금속마다 특징이 있는데 거기서 구리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은 왜 구리를 많이 쓰느냐 결국에는 이머징 마켓에서 구리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구리가 어디에 쓰냐면 전력설비 여기에 보이면 동전광, 재련이라고 나오잖아요. 초고 전력선 이런 게 다 구리입니다. 우리 집에서 일반 콘센트에 들어가는 케이블 아시죠? 그것도 다 구리예요. 구리가 대부분 다 기초산업군에 대해서 원자재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구리입니다. 우리가 구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그러면 경기에 대한 화랑이다. 구리에 대한 수요가 빠지면 경기가 부진하다. 이렇게 판단할 때도 많습니다. 그만큼 구리라는 것은 기초산업군에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니켈이나 주석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이제 좀 더 부가가치군이 높은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연 이런 것들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런 부분 주가에 대해서 변화는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LS라는 기업은 사실 우리가 이런 기초산업군, 전력에 대한 설비, 설치, 광통신, 케이블, 생산 이런 거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기업이 차지하는 역할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 상당히 낮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는 상당한 뭐랄까요? 이미 이런 전력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아무리 촌으로 들어가더라도 전기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이 LS라는 기업이 유지보수 관리는 가능하지만 신규적인 생산은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기업이 조금씩 변모하고 있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그 이유는 뭔가? 그것은 바로 북한이라는 부분이죠. 바로 경업이라는 부분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격적인 경업이 됐고 이제 개성공단이 다시 한 번 더 재개가 된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사실 이런 개성공단이 하나의 지금은 상징적인 부분이 됐지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 개성공단 말고도 2차, 3차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 맥이 끊기면서 거기서 마감이 되어버렸는데 북한에서 철도가 가려고 하고 아니면 뭔가에 대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조림산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그것은 뭔가? 그게 바로 전력이거든요. 그 전력에 대한 난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산업군에 속하는 것이 바로 이 LS, LS산전 이런 기업들이라는 거죠.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금 움직임 자체는 일반적인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업황 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의 주가가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주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봐야 돼요. 하지만 지금의 주가 수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은 빠진다고 보기보다는 여기에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으로 올라간다고 보면서 우리가 주가를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에서 지금 LS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2000 이게 얼마입니까? 2007년도에요.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적인 하락세를 겪고 왔고 2015년까지 약 8년 동안의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찢고 난 다음에 투매가 보이시죠. 다시 한번 더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반등 이후에 다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가는 거군요. 이런 건 앞으로에 대한 주가 자체의 모양이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되죠. 그러면 어차피 매집이 여기까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어도 지금 자리에서 매집이 들어온다면 두 배, 13만 원에서 12만 원, 13만 원 자리까지는 이게 큰 그림 자체를 그림에서 올라갈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판단을 하고 캐치를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응 주고 실질적으로 추세적인 방향을 한 번만에 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추세가 바뀌고 있다. 바닥에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더 눈여겨보면서 장기적인 대안으로 상당히 가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핵심은 바로 남북 경업에 대한 부분. 남북 제재가 완화될수록 이런 기업들이 충분히 주가적인 반등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실질적인 산업이 시작이 되면, 착공이 된다면 그때 더욱더 탄력 있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다들 이런 것들은 한 번 움직이면 계속적으로 추세가 붙어서 움직이거든요. 이런 것은 주도자로서 테마를 여러 가지에 이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꼭 가지시면서 볼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이다. 중국의 남북 경업에서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